국민의힘의 60일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회가 오는 30일 광주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본선에 진출한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 등 5명이 호남과 제주 지역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연설회회에 참여해 정견발표를 할 예정이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발표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첫 합동연설회 장소로 광주를 선택하면서 광주와 전암 지역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얻은 뒤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퇴직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광산구청 간부로 근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시 광산구 소촌산단 도로 개설과 관련한 예산 편성 등의 정보를 미리 얻은 뒤 13억여 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구속된 A 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들이 5.18 보상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단체들은 오늘 자료를 내고 5.18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41년 만에 손해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번 결정을 판겼습니다. 단체들은 국회가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5.18 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